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로 이렇게 아침에 방송도 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이 내용이 나가는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메디케이드 비용 쓰신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에 이제 나갔는데요. 특별히 어떤 질문이 왔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으네요.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 취소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메디케이드도 취소할 수 있나요? 예, 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나에게 주는 베네핏입니다. 내가 메디케어나 소사시키기처럼 일정한 세금을 내고 내 권리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메디케이드는 완전히 정부의 보조 베네핏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안 받겠다고 그러면은 취소가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용,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때문에 염려해서 메디케이드를 취소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회수에 면제가 됩니다. 우선 두 부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미망인이 있잖아요. 미망인이 있는 한 그 메디케이드 회수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집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그 집에 자녀들을 만약에 22세 이상 자녀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았으면은 메디케이드가 회수 못합니다. 또는 22세 미만일지라도 연구장애인 자녀가 그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형편을 보고 메디케이드를 취소하니 하니 생각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